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외기가 이렇게 마른거 사서 불려 놓은거거든요. 하루 시간이 걸리는게 문제긴 한데 얘가 굉장히 식이속률도 많고 하다보니까 여자들한테 다이어트 해도 좋고 장 운동 워낙 할 수 있고 희한한거에 칼슘이 많아요. 우리 나이대에는 골다공식이 온단 말이예요 예방차원에서도 좋고 아이들한테는 성장에 도움이 되니까 또 좋고 요즘에는 영양을 도울 수 있는 밥을 해먹을 때 시래기 나물도 해먹고 밥도 해먹고 아직 끓고 나서 40분 이게 즐기다니까요 이게 이렇게 반짝 진짜 얘가 식이섬유가 많으려면 이런 끈끈이가 엄청 많다 보니까 그래서 얘가 진짜 뼈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칼슘도 많은가봐 그쵸? 식이섬유가 많다 보니까 이걸 부드럽게 하려고 하니 좀 오래 삶아야 되고 그 과정이 힘드니까 삶아 놓은 거 사시면 제일 편안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 내가 만약 음식을 하는 사람 아니었다면 이렇게 안 나와 있으면 안 해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편하게 해서라도 우리 음식을 전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 이런 과정을 다 해려 할 필요는 없잖아 요즘 바쁜 시대에 또 맞벌이 부분도 많고 하니까 이것까지는 내가 해라 소리를 안해도 이런 과정은 있다 알고 이렇게 잘 삶아 놓은 거 사서 해먹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끓고 40분 이렇게 너무 센 물이 말고 중간 불에서 계속해서 대진산타로 시켜서 부드럽게 진짜 부드럽게 부들부들하게 삶겼거든요 이거를 한 세 번 정도 씻으시면 돼요 물 바꿔 가면서 한 세 번 정도 한 세 번 정도 헹구시고요 이렇게 껍질 껍질이 있어요 이렇게 심 껍질이 안 베끼면 좀 걸려요 그래서 베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보여요 이게 질기질기 돼서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불려 놓은 쌀이랑 밥을 앉히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불려 놓은 쌀이랑 밥을 앉히면 돼요 밥 물을 시래기 넣기 전에 이렇게 해서 여기 여기다가 먼저 주시면 돼요 시래기 밥을 해서 양념다대기를 평범하게 하지 말고 이제 약간 채식적으로 제가 해보려고요 가지 양념장을 만들려고요 그래서 가지를 다져야 되는데 좀 작게 다져도 되거든요 크게 너무 잘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쌀 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하면 굴러다니잖아요 이렇게 쌀 때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약간 돼 자 보세요 붙여 놓고 안 도망가 그러면 안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해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편하더라고요 양파도 그렇게 썰어요 양파도 그렇게 썰는데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예쁘게 다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들은 볶아서 무르게 만들 거거든요 나중에 많이 무르게 할 거예요 가지를 이 양념다대기는 아마 드셔보시지 못한 맛? 되게 맛있어요 이렇게 해서 또 이제 이렇게 써면 안 도망가더라고요 이렇게 딱 하고 딱 하고 요거는 이렇게 해서 나중에 채수 낼 때 쓰시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소꼬리에 담아서 말려주시면 되고 들기름을 넉넉하게 가지를 듬뿍 이렇게 빨리 무르게 하려고 하면 뚜껑 덮으면 돼요 뚜껑 덮어서 숨을 빨리 죽여버리면 되니까 이게 잘 볶아져야지만 되게 맛있어요 다 볶아질 때까지는 양념 안 합니다 볶을 때는 불을 볼 수가 있지만 뚜껑 덮을 때는 볼 수 없으니까 불을 조금 낮춰주시면 돼요 뚜껑 덮을게요 가지숨이 죽었는지 한번 짠 뚜껑 덮을 흘려도 되고 들기름을 충분히 좀 해주세요 향 날아가서 들기름 향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눌러지 이렇게 보이나요? 이거 진짜 고무주공인데 고무주공으로도 이렇게 눌러져요 완전히 깨지죠 이 정도면 이제 양념해도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조금 불올려서 제가 한 번만 좀 덮고 이게는 약간 짭조름해야지 밥 비벼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좀 많이 들어가죠 자작 이제 좀 적셔질 때까지 이렇게 끄고 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드실 때는 참기름이랑 깨소금 뿌려도 되고 이렇게 이렇게 수분이 좀 있죠 원래는 밥이라든지 이런 밥 위에 올려먹고 이렇게 하는데 고르케도 써도 되고 음식을 했는데 뭔가 밋밋하다 할 때 요거 살짝 얹어서 먹으니까 간이 되면서 되게 맛있어 감칠맛이나 가지에서 단맛이 나고 다용도네 그냥 조금 맛없을 때 살짝 얹어서 드시면 그냥 맨밥에도 올려서 이것만 먹어도 사실 맛있구요 비벼 먹어도 맛있고 그냥 좀 밋밋할 때 드시면 되게 맛있어 음식에 얹어서 먹고 뭐 근데 간장만 이렇게 했는데 맛이 나나요? 그게 신기할 거예요 아마 한번 해보세요 해보셔야지 아는 맛 이거는 설명해드려도 에이 저게 어떤 맛이 날까 하지만 드셔보시면 제가 많은 분들께 이거를 드려봤는데 100% 다른 메인 요리가 어 상대가 안될 만큼 얘가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한번 드셔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거는 해보시는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이만큼만 금방 갈아야지 맛있죠 이만큼만 금방 갈아야지 맛있죠 이만큼만 이렇게 잘 되세요 시래기가 많아야지 시래기 봐 밥이니까 조금 양을 쌀 양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서 한번 떠볼게 우와 꺄고프다 배고프다 으 수고하 자 치즈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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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